안녕하세요 네임미니스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킹오브 98입니다. 제가 싱글플레이를 했어요. 팀플레이 아니고 싱글플레이 일주로 합니다. 오늘은 타쿠마 보여드릴게요. 유리사카자키 아버지 아버지 작기능력 잘 맞추시고 아우 어렵네. 잡기로 끝.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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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킷 띠이 킬시고 들으시고 아, 안 돼? 이거 라운드 1 레이디 고 초쿠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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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 위낙 라운드 2 레이디 고 초쿠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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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유 그래 이거 이거 쓰려고 했어 초쿠단이야 야 손으로 해 위낙 다 다 다 초쿠단이야 초쿠단 초쿠단 1, 2, 3 1, 2, 3 1, 2, 3 5 오오 안돼 일어났어 일어났은가 헤헤헤 뭐해 이게 아니었는데.. 아.. 어.. 미안한데.. 설마 얘한테 죽는거야? 설마.. 설마.. 야야야야 야야야 왠지 얘한테 아니.. 실리가 없지 잘가요 에이 뭐하는거야 이게 어떻게 신고한테 헛팩으로 있어 어.. 눈이 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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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마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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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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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